사과한 공연의 편집을 다 먹었잖아 여쭤리와 함께.. 이곳이 저의 평화를 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오늘의 편집사인의 여행을 시작한다 비디오 찍어야지 알았어 널 카톡할 때마다 한 번 웃는다 아 그래? 희주가 저랑 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재밌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녀요? 저기 시유가 있어요 아 가깝네 야 근데 너가 오르막기 시작인 거 아니야? 어떡하지? 뭐 아니야 틀려야 돼 왜냐면 가는 길에 물을 먹어야 되거든 저희는 절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왔어요 맛있게 사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500미터만 더 가면 금선사 템플스테이예요 템플스테이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이렇게 예쁜 계곡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짠 여러분 진짜 사람이 차가 있어야 돼요 차가 정말 땀이 비 오듯이 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이는 풍경은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보세요 이 바위 와 여러분 연꽃이에요 우리 절에 지금 가왔어요 너무 예쁘죠 연꽃 여기 어디야? 여기 진짜 연화산가봐 아 여기는 그냥 진짜 연화산구나 그럼 가자 여러분 길이 잘못 있었어요 지금 복립공원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넘어지면 얼굴이 갈릴까봐 조심조심 걷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아까 이정표에 200미터라고 했거든요 근데 걸어도 걸어도 안 끝나요 이게 좀 이상하다 우리가 받은 문자에서는 20분만 걸으면 20분만 걸으면 20분만 걸으면 20분만 걸으면 20분만 걸으면 20분만 걸으면 지금 2시간은 걸은 거 같아 야 우리 여기서 사진 하나 찍죠 그래 이 도량에 오신 인형들 환영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어 금돌이다 저기 어 금돌이다 그럼 금돌이는 여기 금산사의 마스커트 강아지예요 금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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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귀엽다 금돌 안 더워? 아 이렇게 이불이랑 같이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우와 미쳤다 진짜 우와 미쳤다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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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밤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점막 보세요 대박이다 이렇게 저희 잘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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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테라스도 있어요 이렇게 테라스도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차 갖고 올걸 여러분 파님이 알려주신 절에서 배운 세 가지 규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절 밖에서는 괜찮은데 절 안에서 스님 만나면 항상 이렇게 합장으로 인사를 해야 된대요 두 번째는 법당에 입장할 때는 법당 정문에 있는 큰 문이 아니고 왼쪽 오른쪽에 쪽문이 있대요 그래서 쪽문으로만 입장을 해야 한대요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절 다니시는 분들은 놀랄 수 있는 조금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먹어야 된다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 젓가락 내려놓는 소리도 조용히 들릴 만큼 밥을 먹어야 된대요 택배는 자체가 defending 소리도 적용하고 원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145도를 업체로 중간해 주세요 수석도 친구들들은 inizi 이거 어떡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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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오... 오... 여기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쟤돌이도 너무 좋아해 진돌이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금돌아 너무 서운하게 영어도 했지 않나 봐 그거 달라고 하지 않아 금달스? 금달스? 너 아니랬잖아 모두리! 손! 옳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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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